월진 한울원전 1호기에 이어 한빛원전 4호기에서도 추가로 경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됐습니다. 한수원은 지난달 18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간 한빛원전 4호기 경납고 철판의 두께가 줄어든 부위가 일부 확인돼 원인 분석과 추가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울진 한울원전 1호기 등 4개 원전에서 철판 부식이 발견된 이후 다른 원전에서도 부식 현상이 또다시 발견되자 나머지 원전 10여기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